이렇게 많은 열렬하게 박수 주시고 청원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네 오늘 아마 더욱더 제가 임시 채대가서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시간을 보내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키스하스만 네 아 키스하스만 우리 영원히 박수합니다 우리 영원히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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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4 men 그리고요 이 표시에서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기 security 잊지 않습니다 그는 여니까 못 두께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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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시의 바사로서 이 두 개, 이 두 개, 두 개, 두 개, 크리스 키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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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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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